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가 아름쌤입니다. 자, 이번에 9월 5평 잘 보셨나요? 자, 이번 한국사 시험이 다소 전보다 어려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번 한국사 시험이 좀 어려워진 만큼 수능도 다소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면서 한국사 공부에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총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번 시험 결과 어떻든 간에 지금은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말고 못 봤다고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선 전반적인 경향을 보자면, 전인대사 같은 경우는 6문항이 나왔어요. 절대 바뀌지 않는 경향입니다. 자, 흥선대원 이후는 14문항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도 연표 문제가 나왔어요. 하지만 연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흐름을 아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흐름 파악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늘 자주 나오는 문항, 대동법, 그리고 신간회, 남북관계 같은 문제들은요. 늘 나오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주제는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신경 안 쓰는 거 있죠. 3.1운동, 그리고 우리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이런 것도 늘 나오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개항 이후에 졸통상장정 같은 것들. 이번에는 좀 나왔는데 좀 어려웠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버리자!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졸통상장정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졸소조규직, 강화도조약 같은 것들도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사니까 쉽겠지? 라고 생각하고 좀 넘기시지만요. 조미소통상조약이나 다른 국가들과의 조약, 재물포조약 같은 것들, 재물포조약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어려워지게 되면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전 1베스트 5를 볼 건데 지금 이거의 기준은 선생님이 지금 이걸 찍는 시점이 9월 5일 새벽 오전 지금 새벽 2시 한 7분쯤인데 이거의 기준은 오전 1시 정도예요. 자, 이것이 일단 오전 1시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1위는 20번 박정희 정관식이 헌법연표예요. 역시나 헌법이나 정권의 세부적 내용을 들어가면 어려워해요. 그리고 대체로 박정희 정권의 여러 가지 정치를 유신헌법만 많이 기억하는데 3선 개헌을 많이 놓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시사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자, 조심하세요. 선생님 처음에 들을 때 뭐라 했죠? 한국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자, 1위의 20번 문제는요. 3선 개헌을 낸 건데 여러분 3선 개헌은 원래 잘 안 내던 거예요. 원래는 유신만 냈어요. 유신헌법을 냈다가 이번에는 3선 개헌을 냈죠.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디테일해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위에 해당하는 남북관계의 문제도요. 이게 뭐가 나왔죠? 2000년에 나왔던 6.15 남북공동선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시사는 바가 있어요. 이 문제도 잘 보게 되면 선택지에 뭐가 나왔죠? 남북기본합의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택지에, 선택지에, 선지에 1991년에 서항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원래는 원래 한국사가 어땠어요? 문제가 나오면요. 정답지가 그냥 훤히 보였어요. 선택지에 뭐가 나왔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선택지가 나왔기 때문에 답 고르기 진짜 쉬운 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답 고르기 어려운 것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씩 렌더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11번. 이게 진짜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드는 문제였어요. 자, 조일통상장전이라고 써있지만 이게 사실은 방공력이라고 하는 거를 주면서 냈단 말이죠. 자료에는 방공력이 나와있는데 사실은 조일통상장전 문제였거든. 그죠? 이것도 꼬아낸 거예요. 전에 없던 체제가 나온 거죠. 은근히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 1년 전 혹은 1년 반 전보다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조금씩 속도가 붙고 있다는 거 꼭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신간회 대동법. 신간회는 그래도 우리가 예측할 만한데요. 대동법 문제 같은 경우는 법은 쉬워요. 답은 쉬운데요. 자료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한국사 문제가 예상보다 어렵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선생님이 팁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대부분 자, 3등급이나 혹은 4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죠? 4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3등급이나 4등급이 최저 기준이잖아요. 그죠? 내가 만점 받아야 돼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자, 3등급 30점 4등급 25점이야. 절반 맞으면 되지 이럴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의 점수가 내 점수가 32점이야 내 점수가 27점이야 난 25점 받아야 되는데 27점이야 그럼 공부하셔야 돼요. 쌤 저 커트 넘었어요. 이번에는 안전빵 아닌가요? 안전빵 아니에요. 수능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전에 몇 년째 어른이 전이긴 했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국사가 갑자기 팍 팍도 아니야 조금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어때요? 한국사 안 하잖아. 그래서 수능을 쳤는데 여러분 의대 갈 아이들이 공부를 한국사 잘하겠죠? 잘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하겠어. 근데 수능을 쳤다? 갑자기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잖아. 수능을 쳤는데 의대면은 4등급만 이과니까 이건 받으면 되죠. 그죠? 근데 24점? 23점? 이렇게 받아가지고 처져가 안 됐네? 그래서 재수를 엄청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 점수가 최저 라인보다 조금 높다? 그러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2번 한국사 되게 간당간당해. 알겠죠? 내 점수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공부 미리미리 해놓으세요.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데 나오잖아. 한국사 언제 하면 돼요? 수능 하루 전에 쉬우면 돼. 이런 말이잖아요. 믿지 마세요. 나한테 해당하는 게 아닐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출제 분포를 볼게요. 자, 고대, 고려, 조선 두 개, 두 개, 두 개 늘 안 바뀌어요. 잘 보시게 되면요. 자, 고대, 신석기, 발해 늘 항상 신석기, 청동기 나오고요. 고대에서는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고려는요. 대외 간 게 대부분 나와요. 왜냐하면 고려가 워낙 항쟁사가 많아서 외국이랑 많이 싸우니까 그리고 왕이 나오죠. 공민왕이나 아니면 태조 왕건 아니면은 그 다음 뭐 어 광종이나 성종 아니면 공민왕 나오죠. 그죠? 그리고 조선은요. 대체로 정치사가 나오는데 세종대왕님이거나 아니면 성종이거나 아니면 태종이방원 나오거나 그죠? 자, 그리고 대동법과 공인성장 공인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짤렸다. 경청 대전 나오는데 여기 짤렸어. 넘어갈게요. 다음에 여기 개화기 다섯 문항 늘 안 바뀝니다. 일제일 관광종이 다섯 문항 안 바뀌어요. 이거 절대 바뀌지 않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현대사 파트가 내 문항 이것도 안 바뀌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학습 방향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빈출 소재 늘 출제가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 이거는 꼭 챙기셔야 돼요. 대동법 신간회 같은 거 늘 나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연도보다는 항상 흐름이다. 흐름 이거 너무 중요해. 흐름 흐름 여기까지 샘이 총평을 할 거고요. 자, 여러분 지금은 과정이죠.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잘 봤어도 여러분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의 수능을 최상의 결과가 나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